안녕하세요 유튜브 만물상입니다. 혹시 반려견 건강관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주세요. 요즘 핫한 강아지 영양제 TOP5 5위 댕이 수락관 치명심장 같은 강아지 심장 영양제 100g 상품평 743개 오로지 심장에 의한 심장을 위한 성분만을 담았습니다. 4위 닥터바이 아이즈 강아지 눈물자국 영양제 2세트 상품평 1987개 포르피린 배출과 건강한 눈물 생성으로 눈물자국 개선에 도움 3위 포킨스 뉴트리션 강아지 트립 168g X3종 상품평 685개 관절, 피부, 눈, 면역력 4가지 건강관리를 하루 1개로 쉽고 간편하게 2위 닥터바이 학습 강아지 심장 면역 특허 영양제 상품평 1098개 특허 출원 기술 적용, 산소 이용률을 높여 심장 세포 에너지 생성에 도움 1위 닥터바이 조인트 강아지 특허 소재 관절 영양제 상품평 2152개 반려동물 3개골탈구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 프로그램